국내 문제 좀 다루고 홍준표 대구 광역시장은 일단 젊은 날에 검사생활을 했고 또 그러니까 법을 좀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정치 경력이 한 30년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시각으로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 판결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네요. 이번 판결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높게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거는 다르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엄청난 타격을 끼친 사건인 거죠. 그걸 일반인의 의견도 참 제가 존중하지만 어떻든 간에 법 경험하고 검사 경험하고 사법부 상황을 좀 알고 그다음 동시에 이제 정치 경험이 30년이니까 이번 사건을 굉장히 크게 보네요. 그러니까 여기 뭐 나는 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죽이고 안 죽이고를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가 결정하잖아요 판사가 생사 여탈권을 판사가 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좀 급박하다는 겁니다. 이 홍준표 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 동원해서 판사 근박에 전력을 다했는데 받아들은 성적은 최악입니다. 판사 근박을 계속 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대놓고 안 했지만 우리가 너희들을 탄핵시킬 수 있어 사법부 예산도 깎을 수 있어 끊임없이 뭐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알아서 켜 이거지 않습니까 이 판사들 여기 살 거지 한국당에 살 거지 그러면 알아서 켜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판사는 이런 목을 잡고 뭡니까 이렇게 하라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서 안 긴 겁니다. 진보 성향 연구에 속해 있는 판사기 때문에 알아서 잘 길 줄 알았는데 그 판사가 알아서 기지 않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참 사단이 난 거죠.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법관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두 문장이지만 이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여러분들 그냥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딱 내린 겁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이고 법관이 참 대단하다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내린 겁니다. 요즘에 저런 법관이 있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는 어마어마한 타격이고 재앙적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재용 영장을 재청구할 때와 판의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때는 집단 시위에 법원이 굴복했는데 이번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켰습니다. 판사가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판사가 주눅이 들지 않고 판사가 겁을 먹지 않고 판사가 이런 앞뒤를 별로 제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뭡니까 나라의 물꼬를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고생했습니다.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사법부 독립은 영원한 과제입니다. 이번 판결을 내리지 판사의 앞날에도 그냥 그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신껏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소신껏 안 하니까 나라가 힘든 거지 않습니까 뭐 이제 오늘 방송에 이재명 후보를 열렬하게 지지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좀 섭섭하겠지만 제가 뭐 어느 편에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홍준표 시장이 내린 판단이 야 그 판사 진짜 강단 있네 그 판사 진짜 기계가 있네 그 판사 진짜 결기가 있네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게 사법적 판단을 내리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것이 이 땅에 여러분들 볼기가 힘드니까 판사들이 이런 앞뒤를 재고 권력에 아부하고 다음을 위해가 여러분들 본인의 사법적 판단을 거래하고 이런 세상에서 한 줄이 여러분들의 삐과 같은 그런 판결이 내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참 운 좋게 여기까지 왔죠. 지난 여러분들 4년 정도의 대한민국 선거를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후보가 패배할 수 없는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뭘 이야기합니까 경상북도와 대구 강력시에서 사전투표에서 무슨 작업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작업이 전국 평균만 하더라도 거뜬히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를 눌렸죠. 그게 지금도 미스터리인 겁니다. 왜 작업이 안 됐을까 경상북도하고 대구 강력시에서 왜 작업이 안 됐냐 사전투표에 대통령이 됐으면 전부 다 덮을 수 있는 사안이었던 겁니다. 이게 운명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권력만 잡았으면 전부 다 덮을 수가 있는 거였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경상북도하고 대구 강력시에서 작업이 안 됐는지 그 사전투표 작업만 좀 했으면 관외투표는 작업이 됐거든요. 우편투표는 전국 평균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에 작업이 안 돼가지고 떨어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될 뻔했는데 잘못하면 죄인이 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으면 어제 아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억울해서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권력이 여러분들의 나는 새를 떨어뜨릴 정도의 위세가 당당하게 보이지만 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거잖아요. 흐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번에 판결 내린 판사처럼 소신껏 할 수가 있는데 다 좀비가 돼가지고 앞뒤를 재고 정간예우를 생각하고 하니까 그냥 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지금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프로를 마치기 전에 좀 그거 해서 한 번 닥터에이아이 함께 물어봤습니다.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법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남긴 의견입니다. 섭섭한 것은 왜 판사가 정치적 고려를 해야 됩니까 그냥 판사는 법적 판단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그만큼 한국의 사법부에 정치적 고려를 한 사건 수사나 판결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던졌더만 닥터에이아이께서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한국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중립성이란 것은 판사가 정치적 현실을 완전히 무시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 정파나 이해관계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간에 판결이 내리던 금요일 날은 좀 떠악했겠지만 토요일 1월 가면서 이재명 당대표 자신이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걱정이 많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일생일대의 정치적 위기인 거죠. 어마어마한 위기인 겁니다. 거의 다 잡은 권력을 놓치게 되어버린 거죠. 여기 보시면 오늘 그런데 이게 이제 일생일대의 정치적 위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끝이 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겁니다. 가장 경미하고 가벼운 사건이 이번 사건인 겁니다. 11월 15일 날 1심 선거가 내려진 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재명 대표가 당면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가장 경미하고 가벼운 사건인 겁니다. 그게 첫 단추가 이제 잘못 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 넘어 산이다. 아주 이런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산 넘어 산이 남은 겁니다. 이제 시작인데 첫 테이프를 가볍게 나올 걸로 봤는데 첫 번째 단추가 완전히 뭐죠? 비틀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웠던 시나리오가 다 엉망진창이 지금 되게 생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형 사건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경미한 것이 11월 15일 사건입니다. 이건 그냥 거짓말 한 거니까 거짓말 가지고 뭐 1년 진역을 때리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음이 11월 25일 날 위정교사 혐의에 관한 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사건들 대장동, 위례, 벽형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문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굵직한 사건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결과를 다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라가 지금 정상이라고 제가 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첩첩삼중인 겁니다. 11월 25일 사건은 훨씬 더 이런 무게가 더 강한 사건이고 정거가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죠. 위정교사의 당사자가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kbs pd인 가는 분이 그리고 문자나 녹취록들이 다 남아있어 가지고 이거 보시면 11월 25일에 예정된 위정교사 사건 1심 선거도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이 된다. 이 사건은 작년 9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 측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정교사 혐의는 이미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던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혐의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신을 구속해야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이렇게 내린 겁니다. 사실관계를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미 내린 겁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법 사건 1심 재판부가 진역형을 선고하면서 11월 25일 위정교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심리적 부담을 들게 된 측면도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1차 방어선에서 막았어야 되는 건데 1차 방어선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2차 방어선은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큰일이 난 겁니다. 그냥 뭐 대통령이 되는 걸까 그냥 눈에 보였는데 코앞에 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이 꼬이게 된 겁니다. 애초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무죄 또는 대서 출마에 지장 없는 형을 이끌어내서 차기 대선에 집권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이렇게 야무진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선거는 이미 다 장악이 된 상태니까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꼬인 겁니다. 완전히 계획이 다 털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큰일이 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안 된 겁니다. 바로 그냥 눈앞의 고지가 바로 앞인데 전직 민주당 당직자는 이렇게 말한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권의 이재명 탄압 프레임을 내세워 지지자를 총결집해서 정권 타도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그동안 자제해왔던 판사 탄압 등 사법부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압을 시키고 난 다음에 탄압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장외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든 거죠. 그래 진짜 여러분들 참 어렵게 된 겁니다. 제가 어느 한편을 편을 들자는 것은 아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리 참 어떻게 지금까지 참 이렇게 잘해왔는데 요리송 조리송에 빠져가 잘해왔는데 조금만 이 고비만 넘으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냥 여기서 이제 그냥 덜미를 잡힌 겁니다. 완전히 이제는 처음에 세웠던 시나리오가 전혀 맞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은 여러분들 첫날 말고 그 다음날 굉장히 더 심각했을 겁니다. 토요일날 토요일날 그러니까 장외 집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복귀해 보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충격을 먹었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날 판결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100% 무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대선 출마에 지장이 없는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한 첫 간문에서 난간에 부딪힌 겁니다. 이런저런 기대감은 판사가 알아서 할 거다 이야기죠. 판사가 알아가지고 정치적 고려를 해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자 자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선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정치적 고려를 해서 그냥 순수한 사법적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냥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날 1심 선거 결과를 보면 2심 3심 전망도 이재명 대표에게 박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직선거법은 1심 재판은 6개월 2심 3심은 3개월 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힘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라는 것 자체가 회사가 여러분들 그냥 순항할 때는 이사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회사가 여러분들 위기 상황에 봉착해가지고 대표이사를 교체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이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판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내린 또 한 가지는 백형동 사건에 대해서도 이 옹벽아파트 옹벽아파트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이러면 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가 외압을 행성해서 백형동 옹벽아파트에서 용도를 네 번씩이나 상향 조정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외압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백형동에 대한 배임 혐의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궁금해 가지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대선 후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만 여기 보니까 3,900명 정도가 91%가 이거는 어렵겠다 선고 이전에 한 70% 나왔거든요 91%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도 7% 정도는 뚫고 나갈 것이다 그렇게 믿지만 상당수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통계란 것이 대단합니다 3,900명 했을 때하고 930명 했을 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930명 했을 때하고 3,900명이 여러분들 설문에 답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통계학의 위대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번에 사법부에서 가장 경미한 사건으로 간주되어 온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차장을 내가 모른다 그리고 벽행동의 4번씩이나 용도 변경을 상향 조정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외압 때문이었다 이 내용이 모두 다 참이 아니고 거짓이란 것이 맹백하게 밝혀진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겸 가장 1차 방어선을 못 지킨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장외투쟁을 더 가혈차게 하는 것도 동의를 얻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탄핵까지 몰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술을 부리려고 할 것 같은데 뭐 이러면 이제 선거를 당기는 방법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사법부 판결이 내리기 전에 선거를 하게 만들면 이제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게 다 불가능하게 지금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화제를 좀 바꾸어가지고 뭐 우리는 주한미군이 당연히 한국당에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주한미군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미국이 1950년을 전후해가지고 당시에 에치슨 국무장관이 그 어떤 에치슨 라인 그러니까 대만 해업과고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평양 방어선을 설치하는 그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한국의 많은 분들은 우리 피로도 있지만 미국이 피로가 더 강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킨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겠는데 저는 항상 지도를 볼 때마다 한국을 포기하더라도 굳이 태평양을 지키는 라인은 일본하고 이러면 대만 정도만 지키면 그게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